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닥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무대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무대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이라. 인류의 모든 족석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경로를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지역인 빌리뽀에서의 성교사역을 보았고 오늘 17장에서는 대살로니가 그리고 또 베레와 아덴 이 세 개 지역에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땅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고 또 세상을 향한 일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회복해야 될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풀면서 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빌리뽀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오슴을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지만 무려 110km나 떨어진 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울에게 임한 것은 참 고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고 다행스럽게 바울 일행이 잡히진 않았지만 바울 일행을 이렇게 재워주고 또 묶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굉장히 심하게 매를 맞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끌려가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험악한 표현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땅에 질질 끌고 간다 그물 같은 것을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끌고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이 베드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거쳐 하게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처참하게 끌려가 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살로니카 지역의 분위기도 굉장히 험악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신라 일행은 밤중에 이 대살로니카 지역에서 도망쳐 나와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밤중에 도망쳐야 될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보면 참 애처롭기까지 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태장이 사단이 보기에는 참 통쾌하고 미소지을 만한 모습이었겠지만 이들의 태장이 결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이에 계속되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밤중에 쫓겨나 도망쳐야 될 신분이 되었지만 대살로니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살로니카 전서와 후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카,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묵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그곳에서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편지를 보낸 것이 대살로니카 전서와 후설입니다. 그 편지 안에 대살로니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대살로니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대살로니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칭찬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대살로니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매를 막고 능욕을 당하고 죽은 사람처럼 질질 끌려다녀야 될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대살로니카였고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은 3주 혹은 길어야 한 달 정도로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께 칭찬 받고 사람에게 정말 널리 알려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의 역사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에 통로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시장에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살로니카에 처음 이동해서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는 대살로니카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즉 습관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10절에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에 닿자마자 두 사람은 늘 하던 대로 그곳 회당에 가서도 설교를 하였다. 밤중에 쫓겨나서 그곳에 베레아에 왔지만 도착하자마자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덴에 가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다니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에 따라서 늘 하던 대로 날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맺어진 열매의 크기는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한 전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부위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의 전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에 따라서 늘 하던 대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처음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야손이 바울과 그 일행을 숨겨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질질 끌려다가 모욕당하고 능욕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손은 예수를 믿은 지 3주 밖에 안 된 아주 초신자 중에 초신자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 불과 며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채 얼마도 되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그가 복음의 열정을 가진 믿음의 증인을 그 짧은 기간에 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노니카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노니카 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그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신자였던 야손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증인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는의 삶이구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 했던 바울의 모습 그 자체가 그 야손에게는 진짜 처음 본 참 그리스는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목상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다 라고 여겨진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가고 위축되어져 가고 청년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가운데서는 진짜 요즘에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결론처럼 진리처럼 여기며 제 마음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내가 그런 증인으로 서 있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세계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에는 진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위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그는 남편에게 결혼하자마자 버림을 받은 아주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여성들의 강곡한 인도로 그의 발을 드러넣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기쁨이 생기고 또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향 주변의 11개의 삶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집에는 항상 너댓명씩 귀신 들린 그런 여인들이 있었고 또 반신불구대여서 쫓겨난 오가일 때 없어 버려진 여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그 집에는 대소변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섬기려는 그 섬김이 그 집안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밤마다 밤낮에 그 교회에서 살면서 새벽같이 그릇들을 들고 다니면서 누룽지나 잔치집 제사집의 음식을 거둬서 그런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집에 나눠주는 사육을 했는데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님의 별명이 대신거지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거지 행세를 한 것이죠.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1년에도 9개월 내의 신발이 다 달아 떨어질 정도로 섬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전쟁 당시에 공산당의 죽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제목이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새끼 많이 깐 시암딱 복음을 많이 증거해서 새끼를 많이 깐 시암딱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는 행렬이 1주기 때 많은 사람들이 행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 통해서 그 땅이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려 90%가 넘는 그 땅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복음으로 말미야마층이 그리스온이 되었고 또 그곳에서 김준경 목사님 또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중 총 68명에 이르는 목사님들이 배출된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땅이 그 땅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한 사람의 정말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에 전한 한 사람의 열정의 증인이 통해서 그 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의 열정과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하루는 저희 갈래교회 건사인 중에 한 분이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 집에 오시는 요양보호사에게 날마다 복음의 증거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의 증거 해도 그분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냐고 어떻게 복음의 증거 해야 되냐고 그걸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전화로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건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결국 요양보호사님이 정말 복음의 역사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증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 삼아서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증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울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피난 피난당하고 또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지만 그는 주눅들이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그가 빠진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영적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덴은 아덴은 참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무려 3만개 정도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상에서 빼먹은 이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을 세울 정도로 아주 우상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둘러본 바울의 마음에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을분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품으시는 것이 거룩한 을분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것이 이 마음 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악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을분을 품고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분노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라고 해서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내 이해가 침해당한다고 해서 분노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기사 인터넷 기사를 보면 참 눈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의 댓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얼마나 참혹한 말들이 그 댓글에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표현도 거치고 말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분노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노가 믿지 않은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도 그런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누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 나를 분노하게 만든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진짜 그것이 분노할 이유가 될까요?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의분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략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단의 계략에 철저하게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연약한 나의 신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의분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당시의 아덴보다 더 참혹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이 거룩한 의분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매일 합심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랄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 냉랭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은 너무나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동성의 합법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그 당시 아주 뜨겁게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나 냉랭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당장 기도할 제목이 한 가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의분을 품고서 주님의 눈물과 애통함을 품고 기도해야 될 그 신령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바울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의분을 품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세상에 악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17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관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바울은 사도바울은 늘 하던 관례대로 습관대로 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 증인된 통해서 야성과 그의 형제들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의인 화만 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치고 활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그가 어떤 곳에 가서 놔도 하나님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성견노라 고백할 수 있을 정도 하나님 복음의 산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다른 곳에 마음을 아끼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찬문해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복음의 산증인이 되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복음 전하기 원하는 어려운 시대라고 여기며 그것에 맞이 진리인 것 마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는 우리 가운데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만 있으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만 있으면 이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에 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오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16절의 말씀 하나님 내가 내가 무엇을 향해 분노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마음이 뺏기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 내가 진짜 거룩한 의분을 품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바라보며 거룩한 의분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해보기 위해서 불을 지져 기도하여 애통하며 가슴이 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의로 맘만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진짜 거룩한 의분을 품고 분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포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하나님 내 이해가 하나님 심해당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나님 멸시한다고